충북교육청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한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다는 감사 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사자와 시민사회단체는 거세게 반발하는 등 경찰 수사와 자체 감사 결과 발표에도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교육청의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1월 김상렬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이 개인 SNS에 올린 내부 고발글로 공론화됐습니다. 교육청이 교직원 연수 강사 명단에서 현 교육감의 기조 등과 맞지 않는 300여 명을 특정해 배제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의혹 제기 20일 만에 평일 닷새간 감사를 진행한 교육청은 최근 감사 처분 심의회를 열어 관련자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취재 결과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 전 원장에 대해 성실, 품위 유지 위반을 적용해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원장에 대한 보수단체의 고발, 교육청의 수사일회에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며 각각 불송치, 입건전 조사 종결 처리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행정벌이기 때문에 행정성의 조치이고 형사벌하고 행정벌은 원명이 구분되어져 있거든요. 김 전 원장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중징계 요구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과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시민사회단체도 본청의 직속기관 사무 지시에 문제 제기한 해당 기관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는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의혹에 대한 실질적인 규명은 제대로 된 것 같지 않고 징계를 통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블랙리스트로 지목된 문건을 직접 지시 생산하거나 전달한 여러 교직원 처분 여부에 대해 교육청은 개인 신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